고려의 영웅, 이자림 왕가도의 놀라운 업적 일부 고려시대의 이자림은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탁월한 학문적 성취, 용맹한 무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깊은 충성심의 집약체였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이자림이며 고려 덕종의 비, 현비의 아버지였죠. 이자림의 삶은 성종 때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고위관직을 거쳐 화주방어사에 이르렀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1014년, 기문과 최질 등의 무신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고위직에 올랐고, 다양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1021년, 이자림은 경주에서 고선사의 급나가사와 불정골, 창림사의 불화를 궁중에 가져와 보관함으로써 불교 유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